금강 상류지점 금강 상류지점 구남면 대소리입니다. 용담댐 밑에서 한 1.5에서 2km 지점 정도 됩니다. 이쪽에 약간의 금유지점이 있고 금융이 좀 빠르네요. 표심은 갈랑갈랑하네요. 여유있게 잘 넘어가네요. 표심은 한 10cm 정도 됩니다. 이쪽에서 구남체육공원까지 대략 1.5km 정도를 내려갈 생각입니다. 적벽에 비해서 이쪽이 물이 더 맑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상류지역이니까 조금 더 맑게 하네요. 저쪽이 좀 적은 물이 밟밟하게 흘러가는데 어느 쪽이 수심있을지 저쪽은 수심있게 깊고 저게는 목이 되어가지고 크 좋습니다. 자 금융을 타고 가네요. 우리 저쪽 저쪽 으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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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우후 우웅 아 저쪽이 재고 비싸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위와 산에 있는 절벽에 옛날에 대문을 만들어 놓고 관문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